쏘는 커피 드시고 드시고 셋 나 생일 나 생일 귀엽다 나 생일 우리 녹화 시장 안 해? 그거는 좀 불안해 불안해 왜 이렇게 키 커? 아 내일 상영 오빠 생일이래요 40살이래요 아니 근데 법 바뀌었어 2살 늘었어 아 맞아 맞아 언니 마음이 젊으면 마음이 젊으면 심장 마음이 젊으면 젊은 거야 오빠 40살 돼 어? 40살 야 우리 옆상이 40살이구나 야 야 걱정하지 마 뭐 40살 뭐 이제 50살도 되고 60살도 돼 아 금방이야 그래서 저기 가는 거야 야 왜 결혼식도 아니고 야 왜 야 아 진짜 강대니엘 너무 호해 여기저 강대니엘 강대니엘 헤이 너 왜 나왔어 인마 아 진짜 잘 나왔어 아니 우리 저기 아 노사윤 누나하고 강다니엘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 업사이드 다운 오빠 상영오빠도 잘생겼어요 근데 오빠 옆에 있으니까 상영오빠 진짜 그랬니? 아니야?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 아니잖아 한 주밖에 없네 한 주밖에 없네 하지마 어때 밀질부터 제일 징그러 밀질러 공부 시키면 얼마나 힘들었니 저요? 어? 그래 여보 조용히 해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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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 뭐래?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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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춘 10년쯤에 여기 온 거 같은데 이 여보 어디 본 적이 있는데 인마 헿 아니 1부분 Badlight 제똘에가 왜 넣지 dis 밖에 제똘에 있어요 제똘에 났나 아니 상영오빠 저기서 담배 피우면 되겠다 오빠 제똘에 있어 제똘에 나는 저 제똘이가 너무 수상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똘이가 없었는데 제똘이가 갑자기 생겨요 방송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안 돼요 잠깐만 스페니쉬잖아 스페니쉬는 뒤에 약간 때 발음이 돼가지고 그래요? 이미 줘 가슴이 아직 어떻게 해 아 쿠쉬를 이건 제작진들이 만들어놓은 음식이 아니야 오빠 좋아하는 거 나왔어요 와우, this is very my style 의심스러운 게 없었지 근데 이걸 모를 것 같은데 근데 또 생각보다 아, 여기인가 보다 꼴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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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할머니 입장을 생각하는 거죠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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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일단 이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와 이거 너무 길어, 너무 길어 와 이거 와 진짜 길다 근데 근데 오빠 이때 저녁 괜찮겠어요? 아니 그게 지금 뭐래? 아니 그게 뭐래요 아아 아 여기 많이 쓰네 응? 많이 쓰네 응? 예, 부산 사람입니다 우리 사투리 나 너무 좋아해 나 사투리 쓰는 놈도 좋아해 사투리 쓰고 있다요 사투리 쓰고 있다고요 사투리 쓰고 있다고요 부산 년사들은 그렇게 많아 안 한다 하하하하 뭐라 하노 뭐라 하노 뭐라 하노 뭐라 하노 이 시버를 샀노 너랑 여기 니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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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콕지살 오빠 지콕지살 먹을 거예요? 무슨살? 꼬부쪽 꼬부살 메가불러서 왜요? 1번 1번이 이상형 1번이 이상형 맞췄네 야 재씨는 정말 힘들었나봐 너무 맛있었던데 너무 맛있었던데 너 재씨야 너 뭐냐 오마이갓 아쉽게 말해봐 hola como se esta sólo 비엔나 너가 진짜 천재야 소파형 누구야? 오빠 오빠 오빠야 진짜 섹시오 아니야 오빠야 아니야 오 아